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분들도 인사하시고요 잘 모르시면 통성명을 하시죠 고맙습니다 이제 4월도 다시 났고요 새로운 달 5월이 시작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삼령 목사님인데 우리 김상영 부목사님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김상영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여러분 계세요 저도 이제 카톡을 하다 보면 김상영 목사님에게 보낼 문자를 우리 김삼령 목사님한테 보낼 때 가끔 그런 실수를 할 정도로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삼령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시카고를 중심으로 있는 미국 장로교 중서부 한미노예 총무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총무는 원래 목사들의 목사라고 할 정도로 경력이 있고 목회 경험이 있고 탁월한 분들이 총무를 하셔야 그런데 아주 어려운 중서부 한미노예인데 가셔서 아주 잘 하고 계시고 특별히 한인 교회들을 잘 섬기고 계시고 이번에 지난주에 미국 장로교 한인 총회가 미국 서울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총회 참석자 오셨다가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복이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복 목사님 함께 미국에서 사역할 때 아틀란타에서 귀한 교제와 사역들을 잘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름다운 신은 황등교에 와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역하는 귀한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제가 이름이요 가끔 이렇게 혼돈을 해요 그래서 각인을 시킬 때 그렇게 각인을 시킵니다 세 가지 용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용이다 과거 옛날에 김용삼 대통령하고 한문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거꾸로만 하면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복된 날을 통해서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한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한번 중국 사람들이 사는 중국 커뮤니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그게 복자예요 복자 그래서 사실 그 복자가 빨간 바탕에 아니면 빨간 글씨를 쓰는데 중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복자 좋아하죠 보면 수저에도 있고 이렇게 베개에도 이렇게 있고 이불에도 이렇게 새겨지고 그 복자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중국 거리를 쭉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더라고요 그 복자를 거꾸로 붙여놔서 하도 이상해서 왜 그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나 해서 지나가다가 그 가게 주인 아저씨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자를 거꾸로 붙인 이유가 복이 쏟아지라고 거꾸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일리는 얘기다 사실 동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복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내 자신이 행복한가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우리 신문에서 기자가 이러한 서베이를 한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되나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브라질, 인도네시아, 싱가폴, 핀랜드, 호주 그래서 여러 나라들 말하자면 오페크에 있는 잘 사는 나라들만 뽑아서 과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미국에서도 자랑스럽게 현대자동차, 삼성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한국이 1인당 이제 GMP가 2만 불이 넘었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도 13위고 수출 규모도 세계 7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죠? G2원이 정상회담까지 개최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나라 한국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얼마였을까 여러분 행복지수가 그 많은 나라들을 조사했을 때 몇 등을 한 줄 아십니까? 꼴등을 했습니다 꼴등을 했어요 1등을 한 브라질 57%의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겨우 7%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 해서 꼴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한국사 어느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빌게이츠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빌게이츠가 미국에서는 가장 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을 물질 집착으로 그 수준과 그 행복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외적인 요소 즉 내가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얼마만큼 명예가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가나 그 행복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다 우리 자신 스스로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크리스도가 있기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크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가나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과연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크리스도의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독일 우하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한 번은 신하 둘을 불러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 신하에게 불러서 우리나라에 있는 잡초들이 얼마나 있나 한번 연구해봐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신하에게는 우리나라에 있는 꽃의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1년 동안 이 두 신하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돌아와서 임금님께 보고를 합니다 한 신하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의 나라는 온통 잡초투성입니다 여기에 가도 잡초 저기에 가도 잡초투성이로 우리의 온 나라가 잡초투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신하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임금님 우리의 나라는 온통 꽃밭입니다 여기에 가도 꽃 저기에 가도 꽃 그 꽃 향기 진동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신하는 자기의 나라가 온통 잡초투성이라고 보고를 했고 한 신하는 우리의 나라가 온통 꽃밭이라고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 마음과 내가 볼 때 그것을 꽃으로 보느냐 잡초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꽃동산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잡초밭에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절대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막을 가는 사람이 자기의 주머니에 물 반통이 남았을 때 한 사람은 아직도 내 물통에는 반이라는 물이 남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에이 반 병밖에 안 남았어?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복이라는 것은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 말씀을 보시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주의시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그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앞부분에 강조하는 부분에 놓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러한 관점에서부터 시편 1편 1절 말씀 가장 중요한 1절에서 6절 말씀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시편의 전체의 서론이요 주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전체의 주제를 뭐라고 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복되게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진짜 행복한가? 그러면 그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행복할 거야 사실 그 마음속 그 삶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역시도 가지고 있는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겉보기에는 그냥 웃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고통과 근심이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떠한 가치 어떠한 환경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돈이 많으면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명예가 있으면 내가 지금보다도 좀 무엇인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좀 더 좋은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런 조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명을 상대로 박사학위를 가진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그 100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당신들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87명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니요 겨우 13명만이 그것도 글쎄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저 사람이 행복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수도에 가면은 워싱턴 DC에 가면은 스미소니안 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미소니안 박물관은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고 구경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거기에 소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인도산 45캐로트짜리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45캐로트라니는 주먹보다도 더 큰 다이아몬드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이름이 호프입니다 호프 소망이라는 것이죠 희망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비극적으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던 페르시아 총독 그 사람은 이 보석을 빼앗기고 도둑들에게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두 번째 소유했던 페르시아의 왕 그는 그 역시도 반란군에 의해서 처형되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소유자가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4세 그는 한 번도 이 다이아몬드를 목에 걸어보지 못하고 천연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왕비 마리앙 뚜아네트 그녀 역시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다이아몬드는 영국의 재벌이었던 필립 헨리 호프에 의해서 그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호프라는 그 이름을 따서 이 다이아몬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 헨리 호프 역시 이 재벌가 역시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부터 그 가문이 몰락하고 그 가세가 기울어서 결국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다이아몬드가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기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환경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과 생활이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시카고에는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습니다 봄, 가을이 없어요 여름에는 상당히 덥고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게 덥고 겨울에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해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이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 어느 계절이 제일 좋으세요? 어떤 사람은 봄, 어떤 사람은 여름, 어떤 사람은 가을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 크리찬들은 그러한 대답을 했을 때 사계절 다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주셨기 때문에 필요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계절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계절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봄, 아이고 이거 뭐 팽량에서 볼 것도 없고 이제 피어난 거 아무것도 없어 여름, 이건 왜 이렇게 후덕지근하게 더워 그리고 가을? 가을, 이건 뭐 이제 겨울 금방 올 텐데 뭐 별 볼 것도 없어 겨울? 아이고 춥고 눈도 오고 싫어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그 불평 그 자체가 자기의 삶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 불평으로 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 역경 가운데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것을 이기고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복은 환경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극복하게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경을 주시더러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내가 살 때 너무 나쁜 짓도 많이 했고 많이 놀아서 나는 지옥 갈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나날을 지내다가 진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앞에 서게 됐습니다 베드로 앞에 서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고 싶소? 지옥에 가고 싶소? 그 질문을 보니까 속으로 했어요 야 나는 지옥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천국 지옥 갈 거냐 물어보는 것 같은 물어보니까 천국에 갈 가능성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내가 천국과 지옥을 한번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래 오브코스 구경할 수 있지 그래서 천사와 함께 동행을 하고서 천국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에는 신옷 입은 모든 성들이 찬성과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지나다 보니까 조금 심심해요 보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옥에 구경하고 싶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거기에 가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바도 있고 술 마시는 데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이쁜 아가씨도 들고 막 있어요 생각하기에 야 나는 지옥 체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베드로 앞에 다시 갔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입니다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옥에 이제 진짜로 가보니까 펄펄 끓는 가마에 사람들이 죽는다고 난리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천사한테 아니 지난번에 갔을 때는 이 지옥에 왔더니 바도 있고 술집도 있고 아가씨도 있었는데 이게 왜 달라졌습니까? 그렇게 항의하면서 따렸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지난번에 왔을 때는 관광비자로 왔고 이번에는 영주권 받아서 왔으니까 여기에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스갯소리로 그러한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여기 본문을 살펴보면 내가 복이 있는 존재가 되고 나면 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권세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행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1절에 시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행복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행복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멸망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여기 시편 1편 말씀은 가장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문학에 보면 행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도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의 삶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행복이냐 불행이냐 그리고 우리의 삶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그 아름다운 삶을 사느냐 아니면 저주의 길을 살아가느냐 고대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인 사람이 있었죠?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행복의 조건을 다섯 가지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행복이 어떠한 것인가 다섯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네 번째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 번째는 연설을 듣고 나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치지 않는 말섬씨 이 고대 철학자 몇 천 년 전에 이야기했던 고대 철학자가 이 다섯 가지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조금 부족한 듯하게 세상을 살아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가지고 내가 다 채워지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결국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환경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시편 1절이 뭐라고 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어떻게 보면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 문학에서 주의시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탁월한 기법 중에 하나의 삼중병행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중병행 이게 뭐냐면 한 그 줄에 똑같은 것을 세 개를 같이 한 선상에 보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니까 뭐라고요? 쫓다 서다 앉다 동사병행입니다 두 번째는 꽤 길 자리 세 번째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병행으로 똑같이 한 선상에 봤다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은요 그 머릿속에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을 무엇을 하겠다 악한 것 그러한 생각을 하고 하고 하다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나중에는 그 악을 즐기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우리 사실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남을 속이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남을 속이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 속아 넘어가? 그게 조금 퀘스천도 들고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 저거 하고 나면 나한테 조금 더 이익이 있겠다 조금 뭔가 나한테 가질 것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 속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내 그 멸망의 자리에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가 거기에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담배 끊어야지 끊어야지 마음만 하다가 그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결국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 역시도 내가 조금 줄이고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다가도 그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결국 그 술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결단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 섰을 때 말 그대로 결단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 보면 하나씩 아직도 돌려줍니까? 새해 되면 그 복조리 지금은 안 하죠? 옛날에는 저 어릴 때 집집마다 복조리 하나씩 다 던져줬습니다 그 복조리 그런데 이 복조리를 던져주는 그 유래가 어디에 붙어 났는가 그 복조리가 그냥 우리가 하는 복을 그냥 새해는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조리는 뭐 할 때 씁니까?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신데 복조리는요 이 쌀을 걸러낼 때 그렇죠? 이게 쌀을 걸릴 때 겨하고 돌하고 이런 걸 걸러내기 위해서 이 복조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어른들 선조들이 참 지혜가 있었어요 새해 그 복조리를 주는 이유는 너희의 한 해 삶과 그리고 한 해 그 생활에서도 네가 가지고 있는 불만과 불안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다 걸러내어 복된 하루를 살라고 그 복조리를 주었다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란 것 하늘을 살 때 너희가 한 해 동안 살아가야 할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을 다 걸러내라 이런 의미에서 복조를 줬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혜롭게 걸러내라는 겁니다 여기 시편 말씀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기 말씀 그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나무 즉 트랜스플랜트 이것은 이쪽에 있는 나무를 완전히 뽑아다가 이쪽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시내가에 심었더니 어떻게 그 나무는 결탄코 시들지 않습니다 왜? 시내가에 있기 때문에 항상 수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역시도 하나님으로도 세상에 있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 심어졌기 때문에 내 생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여기 말씀 그대로 시내가에 심은 나무 옮겨 심어진 그 나무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예수 크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 말씀을 뿌리로 내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의 시내가에 심겨준 나무는 교회 중심으로 내 믿음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종종 저는 많이 봅니다 교회를 많이 이렇게 다닐 그냥 와가지고 좀 늦게 왔고 저 뒤에 그냥 앉았다가 구경하듯이 가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신의가에 심겨진 나무는 즉 내가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와서 5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드릴 때도 정말 은혜가 되면 손을 들었던 그 손도 한 5cm 좀 더 높이 들고 그리고 기도할 때 역시도 5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성을 불러도 조금 더 크게 부르고 그리고 구형 모임이나 어떠한 목장 모임에도 더 열심히 참석하고 이것이 바로 신의가에 심겨준 나무라는 거예요 이제 옮겨 심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삶의 덕목이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복의 열매를 얘기하죠 그 다음의 세 번째 그 사람들은 결탄고 그 입이 시들지 않습니다 꽃이 핍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항상 자기가 받은 은혜와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하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동화에 그러한 동화가 있죠 임금님이 한 번은 마을 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거리에다가 큰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놨대요 그리고 이 돌멩이를 갖다 놔면서 그 돌멩이 밑에다가 검은 보자기를 싸서 보자기를 묻고서 그 돌멩이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서 이 임금님이 길 모퉁에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돌이 있으니까 이게 귀찮잖아요 막 욕을 하게 됩니다 에이 뭐 시오자 용도하고 막 욕을 하고 어떤 놈이 이런 걸 갖다 놨냐고 투덜투덜거리고 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에이 누가 이거 갖다 놨네 갖다 놓은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어떤 농부 하나가 소를 마차에 소를 끄면서 터벅터벅 가다가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혼자서 끙끙거리고 그 돌을 수레에 실어서 다른 쪽으로 옮겨 놨습니다 옮겨 놔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검은 보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보자기를 풀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검은 보자기에 금은 보아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자기 금은 보아와 함께 한 쪽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돌을 옮기는 사람은 이 자루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 자루 안에는 금은 보아가 가득히 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끔 검은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고 그 보자기를 보면 그 안에는 보기에는 고난과 실패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그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보자기를 한꺼풀 더 벗기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으로 원망만 하다가 세상을 마감하며 불평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옆의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그 모든 것을 이어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복이 있는 존재가 되면요 복이 따라옵니다 복이 따라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쫓아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축복과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냐 가지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드릴 줄도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기쁨으로 받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시를 읽어보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제목은요 삶의 여로라는 시입니다 삶의 여로 우리의 인생을 기차역에 비유를 한 그러한 시입니다 인생은 기차여행과 같습니다 역들이 있고 경로도 바뀌고 간혹 사고도 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 기차를 타게 되고 그 표를 끊어주신 분은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이 기차를 타고 여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어느 역에선가 우리를 남겨두고 호련히 내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승객들이 기차에 오르내리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나와 이런 저런 인연을 맺게 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친구 자녀 그 외의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여행 중에 하차를 하여 우리 인생에 영원한 공호를 남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게 우리는 그들이 언제 어느 역에서 내렸는지 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차여행은 기쁨과 슬픔 환상과 기대 만남과 이별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여행이란 우리와 동행하는 승객들과 어울려 서로 돕고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들의 여행이 즐겁고 편안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의 미스터리는 우리가 어느 역에서 내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이견을 조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역에선가 우리가 내려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인생이라는 기차를 함께 타고 여행할 때 아름다운 작별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타고 가는 기차에 동승한 소중한 승객 중 한 분이 되어주신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내려야 할 역이 어딘지 모르기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리에도 미리 전하고자 합니다 당신께서 나와 내 인생의 여행을 함께해 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내 소중한 한 분이 되어주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나와 함께 이 순간 이 시간 함께하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만이 정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삶을 나누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